오늘 말씀은 성막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비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들과 그것들을 통한 재창조가 함께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에 이래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대리자 또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리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한 동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피조물과 또 인간이 그를 통해서 만드는 이 아사라는 창세기에서 만들다라는 말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말이고 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연계와 또 인간의 솜씨가, 인간의 헌신이 함께 만나서 만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마치 우리에게 뭔가 덕을 보시는 것과 같은 우리를 뭔가 같이 동역자로 끓이는 것 같은 아버지가 뭐를 만들 때 어린 아들이 와서 이렇게 어린 딸이 와서 이렇게 뭔가를 거들면 어 그래 너 참 자랐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것도 좀 가져다 주고 그래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신이 나서 자기가 굉장한 것을 기여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게 아빠의 배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만드신 일과 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람들과의 동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뭔가가 뺏긴 마음이 드는 것 같고 무정한 마음이 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을 사실은 하나님은 별로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럼 잘 됐네요 저는 안 할게요 그럴까 봐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대해서 정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세월이 갈수록 목사님, 성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그분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코칭하는 그런 직분이 저에게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성교사님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분명하죠 빼앗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빼앗긴 마음을 오히려 젊을 때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절대로 가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마음이 드는 것은 영성의 퇴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사약을 울려고 내가 왔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래 제목이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아의 탄식을 주제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옛날에 한두 번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을 주어서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느라 세우시는 하나님이 거기에선 주제이지 쓰러지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엘리아의 모습은 설교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힘 있게 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공간입니다 공간 그런데 그 공간은 전혀 새로운 공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잠 못 이루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은 무지 쏟아지는데 할 일이 많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괴로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짓눌림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공간 내가 마음속에 약간 무거움이 있고 의무감이 있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미나 갔다 왔는데 오늘 새벽 또 오늘 많은 일들이 그리고 주일도 기다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특세거든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누가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특세 말씀 준비 다 해놨어요 그 한마디로 저를 약간 좀 더 늙고 무겁게 만드는데 충분하겠죠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다 했습니까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습니까 다 돌보았습니까 그걸로 저는 정죄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어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간 안에서 나의 낡은 집 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거하는 공간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마도 탄식하고 근심하고 조금 그런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생살이의 3차원의 공간입니다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을 확보하고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에지프트의 고센 땅의 그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 가운데 그 자리를 그 점으로 찍혀진 자리를 자기들이 확보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애를 썼고 또 거기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둥지와 보금자리 거기에는 노역이 있고 그리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한숨이 있고 탄식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선한 것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쪼개고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4차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어디로요? 기껏해야 광야로 우리가 거기를 벗어나려고 지금까지 애를 써서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 다시 허물고 새로운 장소가 고작해야 집도 절도 없는 그런 광야라고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공간은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전혀 다른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공간이 필요했고 전혀 다른 공간 안으로 그들은 처리되었습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점선 면으로 이루어진 3차원에 막혀버리고 갇혀버린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확실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웃기지 않아요? 그 성막은 조립식입니다 그 대신에 이 뭐예요? 내고 다니는 들고 다니는 갑자기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뭐라고 나와요? 뜰 채 네? 들 채? 어쨌든 그거를 근데 조립식인데 그걸 뺄 수 없게 했습니다 뺄 수 없게 했어요 뺄 수 없게 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이동형 성소입니다 그래서 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접어버리면요 그것은 고룩한 성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불완전한 성소 아닌가? 그런데 불완전한 성소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공간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를 적절하게 잘 표현한 거죠 그렇죠? 우리 성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하게 될 거예요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시 해버리면 이 성전이 성화되기도 하고 성전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추락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만약에 불신앙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 성전은 오염되는 거죠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경험했다면 이것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늘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 주는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를 나타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돈 버는 사람은 길을 다니면 돈이 다 보인다고 그래요 돈을 다 보인다고 어디에다 투자하고 무슨 일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뭐를 하면 돈을 벌겠구나 돈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건축업자는 다니다 보면 집 질 곳이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신 분도 있죠 경기도 강원도 어디다 가서 땅을 샀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림이 보이더라 저 옛날에도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숲에다 산에다가 저쪽에는 묘지도 좀 있고 그런데 뭐가 보이긴 뭐가 보여요 그분들은 투자 가치가 보이고 벌써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감도 같은 거에 보이나 봐요 예술가들은요 다니다 보면 천만 원짜리 그림도 보이고 1억 원짜리 그림도 보여요 아하 그렇구나 제가 굳이 돈을 얘기를 하는 것은 요즘은 다 예술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림 하나가 결국은 그림 하나 그려놓고 요즘 저게 얼마에 팔리냐면 그렇게 얘기가 돼요 저는 별로 그림을 모르기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예술가들은 다니면서 그림이 보이는 거죠 작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공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공간이죠 새로운 빛이 새로운 영감이 들어가면 변화될 공간이죠 성막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0편의 기자들은 그 성서로 올라가는 것이 일생의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들 그리고 은혜받았던 순간들 양육받았던 순간들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에클레시아 샘포레포만다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 글쎄요 저는 그 말에는 정교개혁자들의 오만이 숨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터 칼빈의 교조적인 숭배자들은 에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 칼빈 선생님은 뭐긴 뭐예요 사안받은 죄인이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접시나 꽃병과 같은 도구일 뿐이지 주님의 교회가 항상 개혁하는 교회 글쎄요 뭐를 얼마나 개혁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순서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예배 위원들을 개혁하고 또 헌금 순서를 개혁하고 그런 게 개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은 정말 그보다는 억만배나 크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감격할 시간도 없는데 뭘 개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일생 동안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뭘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놀라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의 그 순간순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동했지만 사실은 역설적으로 바꿔본다면 그 성소들은 다 이동형 성소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스스로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돌아다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배설해 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별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그래서 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왔던 교회들 철철히 감사한금도 다 보내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오지도 못했어요 마치 여러분이 좋은 선택하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또 우리 교회 밟고 또 다른 좋은 선택을 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그렇게 하늘의 설계도대로 주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 성막에 천을 담는 오늘은 그 부분이잖아요 적어도 네 개의 겹으로 이 성막을 덮어서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게 하셨습니다 모양과 순서와 디자인과 교묘함을 그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능적으로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고 실용적이고 그러면서도 화려하고 교묘합니다 아까 종교개혁자들의 오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캐톨릭의 이코노그래피, 스테인글라스, 또 여러 가지 그림과 상징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싹 없앴습니다 우상을 없앤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만 남겼냐면 벽돌만 남겼어요 십자가도 스테인글라스도 창도 아무것도 다 없애고 벽돌집 하나에다가 말씀 하나만 딱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박수 쳤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라스크립토라 그들의 오만이에요 그래서 소박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박함을 대신하는 거다 누가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최초상급과 이것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치나 어떤 예술적인 화려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지혜와 놀라움과 그 부여하심과 풍성하심을 도대체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피카소와 비교하겠습니까? 샤갈과 비교하겠습니까? 어떤 추상예술의 구상작품과 비교하겠습니까? 어떤 사진작품과 어떤 설계, 어떤 건축물과 비교하겠습니까? 어떤 철학자의 논리와 비교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오묘하고 그 말씀은 겸여하고 우리가 가끔 말씀을 쉽다 어렵다 말합니다 아, 귀에 쏙쏙 들어온다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고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비밀이 숨어 있고 그리고 누구나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일생 동안 품어도 품어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순정하고 엎드리고 사모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아무것도 없애고 자기들이 뭔데 십자가를 없앱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가운데다 걸어놓는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만든 적이 없고 십자가를 없앤다고 우리가 우상을 타파한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제사장의 애봇을 이 기도원과 그 후손들이 음란하게 섬긴 것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애봇을 만든 것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우상적인 불신앙을 우리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벽돌만 갖다 놓고 박수를 짝짝 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교회라 그것은 이단의 시대를 나왔습니다 이단의 시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면 누구나 다 정통교회가 된다는 생각이 이단의 시대를 나왔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번역본이 현대인의 양성경, 우리말 성경,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풀어냈기 때문에 다른 책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쓴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해 이해 쉽게 특히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하기에 좋아요 참고하기에 메시지 성경만 읽으면 전혀 다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좋고 그래서 일종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많다는 것은 이단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단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성경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된 그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고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일생 그게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고 그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언어와 문화적인 시대적인 격차를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영감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받고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애들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요 그건 이제 이단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 짝짝 치고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귀에 들어오게 얼마나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해하게 했는가 그 권한은 잘못된 거예요 권한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오만입니다 성경을 쉽게 해석해 놓고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민중의 언어로 다시 바꿔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 준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처럼 생각한다면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라틴어로 성경을 외웠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성소를 만드셨고 처음에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으시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덮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런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제가 성전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그 말하고 돈이 들어가고 사치스럽게 분수에 넘치게 그 얘기하고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세상적인 눈법으로 치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항태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성전이 꼭 제가 성막을 보시는 거죠 그거는 성경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한국에서 서초동을 언제 한 번 택시 타고 지나가는데 기사가 혀를 찼어요 저게 교회라고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쇠쇠쇠쇠 푸가 하나도 죄스럽지도 않구만 중국에 가서 이번에 제가 김병희 집사님 신방가로 심천에 갔다 왔어요 빌딩 천지 빛깔입니다 그거를 불과 한 30년 만에 세웠어요 심천이라는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냥 재래식 옛날 가옥들이 좀 있었던 곳에다가 완전히 신도시를 세웠는데 끝도 없는 신도시를 중국식에 그러니까 완전히 빌딩 숲으로만 되어진 처음 보면요 압도당하지만요 조금만 보면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 가운데 그러한 재주 기술 그런 집약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은행에게 약간만 신용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빌딩 하나 금방 올라가요 그런데 좀 예쁘게 지은 성전 하나 가지고 요즘 교회가 어떻고 뭐 어때기는 뭐 어때요 그깟 별 쓸모도 없는 백화점 하나에 10분 1도 안 되는구만 그렇죠? 제가 그런 거를 사모하니까 그런 엄청난 건물을 사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백화점 하나가 화려하게 해가 지지 않는 왕국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뭘 그리 놀라나 베트남 사람들도 다 만드는 것을요 이제 아프리카가 그 다음 차례예요 아프리카의 도시나 다운타운에 그런 건물들이 수도 없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열심히 아름답게 그리고 헌신하면서 지은 것에 대해서 세상이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선이 살아있느냐 그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느냐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세어있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제가 서울역 앞에 이 고가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것도 벌써 한 10년 이상 전 약이죠 하면서 보니까 멀리서 세브란스 병원이 보였어요 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굉장히 크게 멀리서도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개탄의 마음이 듭니까? 병원이 타락해서 저렇게 크게 짓는구나 아니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병상을 많이 확보하고 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의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재정도 확보해서 큰 병원을 지어서 우리 교회 해외에 있는 성도들 크고 작은 암이 걸렸을 때도 세브란스 가면 좋은 의사들이 많고 거기 가면요 빨리 진료받고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하철역이 통과하는 곳에 교회가 있어서 얼마든지 가서 그곳에 가면 청년들이 천명이고 이천명이고 삼천명이고 가서 양육받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아름답게 그리고 정교하게 멋지게 만드셨다는 것 그 쌓이고 쌓여버릴 곳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을 그렇게 만들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이 다 금고리로 다섯 폭 다섯 폭 또 그리고 이제 덮어 갈수록 좌우로 늘어뜨리는 그런 여분들을 청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덮개를 또 계속 계속 덮이는 거죠 뭐를 덮어요? 염소톨로 만든 여러 겹의 덮개를 그 위에다 덮고 그 다음에 숫양의 가죽을 붉은색으로 물들여서 그 위에 덮고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외피를 그 위에 덮어요 광야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료들이, 재료들이 넘치는 것을 갖고 만든 것을 예술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작품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나 흔하게 주워 던져져 있는 것들을 갖고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크레아저엑스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은 가지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불신앙적으로는 그들이 늘 불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외출할 길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그런 위험을 보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대입시키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청실황실 옛날 노래 생각나네요 청실황실 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광야의 성소를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교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3차원의 어떤 공간 갇혀서 그 안에서 늙어가고 소멸되어가는 그런 공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익어가고 이번에도 제자훈련 세미나하고 또 우리 진행하고 함께 나누는 목사님들과 하루 남아가지고 격든 토론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세대에서 이 복음훈련은 여기서 우리가 그냥 쇠퇴하면 끝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확산해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가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그런 문제로 같이 열띤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참 복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멸되어가는 전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할 말을 아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 어떤 이들은 실망하고 어떤 이들은 낙심하고 어떤 이들은 약간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전투의 그 전사처럼 그는 앞서 달리면서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일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 자랑과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품 주님이 허락하신 재창조의 그 아름다운 걸작품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성과 그 임재의 놀라우심 안에 우리는 날마다 담기고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특별하고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청하고 나아가고 쏟아놓는 그 시간들이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신자의 관성을 깨고요 다시 특세, 마음을 청하고 월요일 수요일까지, 월요일 화요일까지 가고 아마 수요일에는 피곤할 거야 목요일에는 어려운 일일지 몰라 금요일은 다른 일이 있는 걸 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청하고 뜻을 청하고 그래서 나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시간들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임하면서 성령의 특별하고 충만한 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만드는 것에는 항상 재료가 필요하죠 아론이 밀려가지고 불신앙에 밀려가지고 금을 모을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시 우리들의 그들의 물질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자원 예물을 요청하셨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금을 모으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진행하고요 그런데도 술술술술 신속하게 잘 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는 힘겨운 준비가 뒤따랐고 그리고 오랜 기간이 소모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들의 정욕과 음란한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욕구가 그 가운데 다 반영돼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엄격하게 강조되었습니다 성막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나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리고 서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그것을 조립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성막을 채에다가 들고 가면서도 그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의식하고 있었고 금송아지는 그따위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신이었을 뿐입니다 성막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셨고 금송아지는 비인격적인 물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모든 사역 비인격적인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인격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식사를 섬기는 일 그게 몇백 유로짜리 나누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교회학교를 섬기는 일 또 사역팀을 섬기는 일 예배를 섬기는 일 이것이 마치 아르바이트 같은 아르바이트는 한국적인 의미의 아르바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인격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이 성막은 노아의 광주와 비교되고 솔로몬의 성전과 비유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깨트려 지으신 구원의 신약 교회와도 비교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눈물과 무릎을 거기에다가 바쳤던 그 교회와 비유되고 저와 여러분이 낙은에 된 생활에서 빛을 만나고 구원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교회와 비유됩니다 그 성전은 아름답습니다 그 성전은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한 기능적인 응급실, 수술실, 회복실, 그리고 진료실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영광되고 아름답고 정교하고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금성아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안전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을 흘리고 헌신과 또 쓰임받기를 자원하는 그런 부르심의 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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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